보전압 배터리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보전압 배터리는 고속이나 오르막길 주행, 히터, 에어컨과 같은 공조장치 사용, 그 외의 전기장치 사용 등 주행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성능이 변할 수 있어 관리를 통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배터리 충전은 충전량이 20% 이하일 때 시작해서 100%까지 충전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월 1회 이상 완속 충전을 권장합니다. 그리고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는 방전을 막기 위해 약 3개월에 한 번은 충전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. 고속기 감사합니다.